순자씨, 우리 심심한께 말놀이나 한번 해봅시다. 우심뽀가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말놀이가 뭐다요? 끝자리 낱말 맞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몽구씨가 먼저 시작해 보시오. 예, 포자로 끝나는 곳 하나씩 대기로 합시다. 내가 먼저 할게요. 목포, 영산포, 영등포, 성산포, 말리포, 얼른 되시오. 3초 지나면 땡입니다요. 그러면 나는 고랑포. 고랑포? 노량진포구도 아니고 고랑포라고라? 어째 말이 없이 갑작시리 울려고 그래요. 못하려고 말놀이를 하자고 해갖고 가슴을 또 아리게 해요. 그곳이 순자씨 고향이여요? 징하게 먼데서 살았네요잉? 아니어라, 고향이 아니고요. 우리 고상진 아저씨가 군대 생활한 곳이란께요? 오메, 또 상진씨 이야기여요? 참말로 끈질기여. 이제는 잊을만도 한디. 그날도 오늘처럼 천눈이 내렸어요. 내가 미친년이제. 고상진 아저씨가 군사오편으로 천눈 오는 날 고랑포 나루토에서 만나자고 해서 봉숭아 손톱물이 빠질 때쯤 천눈이 내린다기에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지라.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윤창식 작가님의 단편소설 붉은 가슴 토요새 영가입니다. 이 작품은 윤창식 문학작품집 붉은 가슴 토요새 영가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윤창식은 월간 문학세계를 통해 수필문학가로 등단하였습니다. 정년 퇴임 후 고향에서 텃밭을 가꾸며 시, 수필, 소설, 평론, 칼럼 등 다양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댓글은 감동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1부 안해문의 꽃집 만해문의 사진관 K광역시 남구 H아파트 상가에는 안해문의 꽃집과 만해문의 사진관이 나란히 붙어있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놈의 가게 이름이 저 보양들이냐고 한마디씩 하곤 한다. 요즘이야 세련되고 경쾌한 노래도 반컴만 안해문의 꽃집에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온종일 이미자가 부른 안해문의 뽕짝이 흘러나와서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이건 뭐 왕짜증을 유발하고 있었다. 역시 세상에는 환상의 콤비가 꼭 있게 마련이어서 꽃집 바로 옆에는 만엔지 모넨지 네몬지 세몬지 모를 화가의 모조 그림을 유리창에 붙여놓고 중들근이가 사진관 영업을 하고 있었다. 아니 아저씨 하필 사진관에 우리 꽃집이랑 이름을 헷갈리게 붙이면 어떻게요? 걱정도 팔자셔 이래봬도 유명 상호 장면가한테 지었는디 상호 장면가라고라? 그 사람이 미쳤는갑소 아내문에는 꽃가게랑 잘 어울리지만 만해문에는 뭐다요? 모르면 가만히나 계시시오 내가 뭘 모른다는 말이요? 아 만해문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나는 사진 맹그님께 딱 어울리잖아요 당신 가게하고는 아무 상관 없지라잉 어째 상관이 없다요? 꽃 사러 왔다가 사진관으로 쏙 들어가는 사람을 봤으니까요 허 참 그건 피차 마찬가지고요 사진 찍으러 왔다가 꽃을 사가는 사람도 있던디요 다 내 덕인 줄 아시오 하하 덕이라고요? 뭐 그것도 덕이라면 덕이 되겄소야 갑자기 왜 이리 상냥한 말투지 이제야 아내문의 꽃을 닮아가시나 사진관 아저씨는 꽃집 아줌마를 그윽한 눈길로 살핀다 그러한 가벼운 입스름이 있은 며칠 후 상가 전체가 하루 쉬는 날 두 사람은 옛날식 다방에 마주앉았다 제가요 처녀적에는 꽤나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세월이 원수지 말뿐새는 여전히 아내문의는 아니다 나는요 학교 댕길 때 미술 시간에 마네모네를 아무리 외우고 또 외워도 헷갈려서 시험 보면 꼭 틀렸고요 이 나이 묵도록 지금도 잘 모르겄소 마넨가 모넨가 마네모네가 한 사람인가 그런데 언제적부터 그렇게 이미자 노래를 좋아했나요 귀에 딱쟁이 생기겄어요 저에게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잡지 아리랑에 나온 펜팔 코너를 통해서 군인 아저씨를 알게 되었고요 잘 생긴 흑백사진도 한 장 보내와서 지금도 갖고 있지라 그래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소 월남으로 파병 나간다는 편지가 마지막으로 아직도 소식이 없네요 그쪽은 어디 군대 댕겨왔어요 나는요 방위 나왔어라 귀신 잡는 방위 으하하하 그 군인 아저씨 마지막 편지 받는 날 길거리 전파사에서 흘러나오던 아내문의 노래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랍디요 아내문에는 본래 바람이라는 뜻이고요 아내문의 꽃말은 덧없는 사랑과 당신만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래요 나는 두 번째 꽃말이 마음에 드네요 비밀스런 편지 한 토막 같기도 하고요 아주머니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내문의가 마네문의 보다 한수 우이 같네요 이 커피값은 내가 낼랍니다 아니어요 요 며칠 꽃도 몇 송이 못 팔았지만 나도 커피값이야 못 내겄어요 그나저나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대니까 누가 사진관에 오기는 오나요 잘 아시면서 지난번 겨울 제2대학 졸업식 날 견본용 사진 판때기를 목에 걸고 실사를 나갔지만 한 건도 못 건졌네요 으쨰야스까잉 오메 짠한 거 그런 일이 있은 후 꽃집과 사진관을 합쳐 두 사람이 함께 월남 쌈밥찜을 차릴 거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2부 월남 쌈밥집 연가 아네몬의 꽃집 아네몬의 꽃집 아줌마와 마네몬의 사진관 아저씨가 각기 가게를 청산하고 함께 월남 쌈밥집을 낸 것은 자기네 가게 이름이 자기네 가게 이름이 너무 비슷한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두 담녀는 60여 년 세월 동안 말로는 다 못할 험한 세상을 겪다 보니 더 이상 미칠 것도 없다는 심정으로 그냥 저질렀던 것이다 합동 가게 이름은 사진관 아저씨의 귀심잡는 방위의 추억과 꽃집 아줌마의 꿈에도 그리던 월남에 파병된 뺑우 부대원을 생각해서 붙인 것이다 요즘 음식 관련 가게가 존바나야지 그런다고 방송에서 잘 나가는 백모 세포에게 자문을 구할 처지는 애당초 못되는 터라 에라 모르겠다 무턱대고 개업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동사무소에서 주최한 타문화 음식 맛보기 체험에서 딱 한 번 월남쌈을 맛본 게 전부였으니 그들의 용기가 참으로 가상할 지경이었다 사진관 황몽구는 방위병이 최전방 백골부대 최신 못지않다고 우기면서 잘 사귀던 예쁜 애인은 어느 날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와 눈이 맞아 도망가버리고 고작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라는 군가 한 소절만이 군발이 추억으로 남은 주제가 아니던가 힘센 남자가 최고라는데 방위병 전력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그만큼 세상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증거였던 것이다 꽃집 아줌마 박순자는 새로 개업하는 식당이라도 잘 되었으면 하고 치성이라도 드릴 요량으로 지금은 비어있는 친정집을 참으로 오래간만에 찾았다 친정엄마는 때만 되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새끼들 성공을 빌고 또 빌지 않았던가 순자는 한참을 감에 젖어있다가 처마 끝에서 허름한 종이뭉치를 발견했다 친정아버지는 그시도 모르면서 종이란 종이는 보는 족족 숨겨두는 습성이라 짐작이 가면서도 무신코 종이뭉치를 꺼내보다가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던 고상진 하사의 군사오편을 그제야 보고 말았다 사랑하는 순자씨 여기는 상하의 나라 월남 땅 오늘도 베투콩 진지 까투산 요새 정글 속에서 뜨겁게 전투가 벌어지고 푸른 물결 남실대는 바닷가 고국이 그립소 부디 행복하세요 더 이상의 군사오편 소인이 찍힌 편지는 없었다 모든 게 꿈만 같고 허망하여 K광역시로 돌아온 순자는 월남 쌈밥집 개업을 뒤로 미루거나 작파할 요량으로 문구를 찾았으나 그이는 벌써 사진관을 정리하면서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또 흥얼거리며 희망에 찬 듯 그답지 않게 찡긋 윙크를 날린다 순자는 그런 모습을 보자 늙음하게 무슨 윙크냐고 어이없어 하면서도 급격히 마음이 약해졌다 달리 순자시라 하겠는가 다음은 K광역시 담구에서 하시는 월남쌈 사장님의 사연입니다 시청자 사연을 내보내는 라디오 방송을 들은 황몽구는 너무 놀라서 월남쌈에 들어가는 파프리카를 썰다가 하마터면 손을 뺄 뻔했다 문구는 식당 밖으로 뛰쳐나가며 숨 넘어갈 듯 순자시를 불렀고 팔다 남은 월남쌈 재료를 이웃에 사는 베트남 가족에게 전달하고 뛰어오는 순자를 거의 끌어안다시피 하면서 사연이 흘러나오는 소형 라디오를 건네주었다 고상진 아저씨 살아계시다면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아저씨가 50년 전에 저에게 보내신 편지를 이제야 보았네요 너무 죄송해요 저는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어디에 계시든지 행복하세요 순자는 자기가 보낸 청취자 사연을 들으며 쏟았던 눈물이 나름 카타르시스가 되었는지 그 일이 있으느로 몰라보게 명랑해졌다 그러면 나는 뭐요 중얼거리며 이번엔 몽구가 돌연 우울해졌다 순자가 몽구씨도 방송국에 사연 한번 보내보삼 이라고 요즘 아이들 문자처럼 부추겨도 몽구는 못내 시큰둥하다 김상사한테 도망가버린 아가씨 생각나서 그려요 아니랑께 제발 저리 가불어 그러면 이 가게는 누가 지키게요 지키든지 말든지 월남에서는 못하려고 전쟁은 일어나갔고 때마침 불어오는 더운 바람에 월남 쌈밥집 간판이 살짝 흔들거렸다 3부 몽순이 밥집 몽구씨는 고향이 어디라요 참 빨리도 물어보시네요 어째 취미는 안 물어보요 언제 우리가 차분히 고향이나 물어보고 할 처지였나요 순자씨는 뭘 믿고 나랑 동업하자고 했소 몽구라는 이름을 믿었지라 몽구라면 꿈이 아홉개는 된다는 뜻인디 그동안 다 까먹고 그래도 하나는 남아있을 것 아닌갑네 잃어버린 잃어버린 꿈은 무엇할라고 또 꿈꾸것소 지나간 꿈들은 모두 무효고요 순자씨 만나고 꿈이 하나 새로 생겼음께요 으하하하 그것이 무슨 꿈 꿈이다요 혹시 나랑 워메 누가 들을까 무섭소 그런 소리는 하덜 마시오 엄마 이 나이에 우리가 뭐 못할 소리가 있다고 오후 다섯시가 다 되도록 월남쌈은 몇 그릇 못 팔고 벌써 가게를 마쳐야 할 시간 갈 데도 딱히 없는 중년 남녀의 대화는 늘 그런 식이었다 참 심심하기 짝이 없는 환상의 콤비 순자씨가 며칠 가게점 지키고 있으시오 아니 나 혼자 가게를 지키라고요 그러면 누가 지키거소 어차피 손님도 별로 없는디 며칠 쉬는 셈 치시오 대체 어디를 가려고 그러요 바람이나 좀 쐬고 올게요 바람난 것은 아닐 테고 황몽구는 바람처럼 월남쌈밥집을 빠져나왔다 몽구의 인생은 늘 비바람 속에서 흔들 거렸던 것 아니었나 실은 딱히 갈 곳은 없었다 무작정의 작정인 삶이 어디 한두 번 이었나 더 무모했어야 할 일에는 용기가 없었던 것이 그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서울행인가 그날 그날 영등포역전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야 했다 남쪽 바닷가 진강포에서 나고 자란 몽구는 영등포에서 짱둥어 탕집을 함께 차리자는 방위 동기 녀석의 꼬임만 없었어도 그런대로 꿈을 이루고 살아갈 판이었다 결국 고향에서 짱둥어 자비로 몇 푼 손에 진 돈을 가게에 계약 하루 전날 친구란 놈이 들고 날랐고 50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다 야속 가게도 용산행 무궁화어 차창에 영등포 시장통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순자도 쌈밥집을 지키고 있을 기분이 나지 않았다 순자는 가게 안 구석에 놓인 조립식 탈의실에 걸린 몽구의 옷가지 밑에서 진강포와 영등포가 수없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했던 것이다 고향이 진강포? 영등포? 말시로 봐서는 영등포는 아니요 곧바로 순자는 진강포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마침 또 빗는 내리고 늘 엇갈리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눈물은 늘 순자의 복시였다 몽구는 실로 오랜만에 당도한 메갈로폴리스 서울 땅을 밟아보니 아득하기만 하다 괜히 무모한 도전을 했나 아니요 몽구는 마지막 용기가 없어 글러버린 일이 어디 한둘이 아니었으니 새삼 뼈아팠다 거기 재양군인의 월남 파병용사 지부 맞지라잉?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아 제가요 사람을 좀 찾습니다만 누구를 찾는단 말씀인가요? 아 그러니까요 월남전 월남전 때 맹호부대 하사이신데요? 그렇게 막연한 정보로는 안되고요 직접 이곳을 방문하십시오 아 그렇게 하겄습니다요 찾으시고자 하는 분의 인적사항을 아시는 대로 모두 적으세요 예 맹호부대 고상진 하사라고요? 그런데 이 병사랑 어떤 관계이신가요? 아 저의 집사람이 처녀때 팬팔로 사귄 군인이랍니다 아니 당사자가 찾으셔야지 왜 남편분이 아무튼 찾아봅시다 꼭 찾았으면 좋겠네요 아 1972년 앙케 638고지 전투에서 전사하셨네요 맹호부대 전투사단 공공연대 공공대대 소속이었군요 순자는 진강포 상거리 정류장에서 내려 곧바로 황몽구의 호적등본을 발급받고자 면사무소를 찾았다 본인이 아니면 안되는데요 제가 부인인데요 그래도 안됩니다 발급의인장 가져오세요 그때 면사무소에서 마침 몽구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들은 늑수그레한 동네분이 반가웠는지 끼어들었다 몽구 안사람 되시오 몽구 고향 쯘지 한 40년도 도됐을 것인디 예 그래요 몽구씨가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다던디요 아니 아주머니는 몽구랑 결혼해서 잘 사시는 분 같은데 바깥양반 옛 아가씨를 못할라고 찾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아가씨는 몽구와 결혼까지 한다고 소문이 났지라 그런데 월남서 막 돌아온 대월마을 김상사한테 가불더라고요 그 후로 썩 잘 사는 것 같지도 않던지 헤어졌다는 소문도 있고 몽구는 순자보다 먼저 가게에 돌아왔다 나 나 없는 동안 장사는 잘 했소 나도 어디 좀 댕겨왔네요 가게는 안 지키고 어디를 싸둬라 아니 다녀왔단가 뭐 가게라고 지키고 자시고 할 게 있나요 왠지 매가리가 없기로는 몽구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시주를 받으러 온 스님 한 분이 식당 이름을 뽕순이 밥집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목탁을 두드리며 황망히 사라진다 월남쌈밥집 불빛이 순간 여리게 가물거렸다 4부 땡추중이 남쪽으로 온 까닭근 얼마 전 시주도 받는 둥 받는 둥 하고 월남쌈밥집 대신에 몽순이 밥집 식당을 차리라고 일러주던 스님의 눈빛이 범상치 않았던지 두 남녀는 어느새 몽순이 밥집 간판을 새로 달았다 순자씨 우리 심심한께 말놀이나 한번 해봅시다 우심뽀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말놀이가 뭐다요 우심뽀카라 고라 아따 순진하신 우리 순자씨가 어디서 그런 쌍스런 말을 배웠소 말놀이는 끝말잇기나 끝자리 단말 맞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몽구씨가 먼저 시작해보시오 에 포자로 끝나는 곳 하나씩 대기로 합시다 자 내가 먼저 할게요 목포 영산포 영등포 성산포 말리포 얼른 되시오 3초 지나면 땡입니다 무창 무창포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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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랑포가 있지라. 그곳이 순자 씨 고향이여요? 징하게 먼 데서 살았네요인? 아니어라. 고향이 아니고요. 우리 고상진 아저씨가 군대 생활 한 곳이란께요? 어메. 또 상진 씨 이야기여요? 참말로 끈질기요. 이제는 잊을만도 한디. 아니. 그날도 오는처럼 첫눈이 내렸어요. 내가 미친년이지에 뭐달라고 그 먼 곳까지 올라가서. 아니 그 먼 곳을 직접 찾아가 봤다고요? 고상진 아저씨가 군사 우편으로 첫눈 오는 날 고랑포 나루토에서 만나자고 해서 봉숭아 손톱물이 빠질 때쯤 첫눈이 내린다기에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지라. 첫눈이 오기는 없디요? 그러고 그 아저씨도 순진하기는 아무 때나 면회 예출이 안 될 것인디 그곳은 엄청 전방이잖아요. 북한이 건너다 보일 정도로. 하여튼 편지에는 꼭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고랑포 나루토는 꽁꽁 얼어있고 눈발만 하염없이 희날리는 뒤 약속시간은 니엿니엿 저물어도 아저씨는 보이지 않고 혼자서 무섭기도 하고 진성이의 안동력은 비교도 안 되어요. 하여튼 편지에는 꼭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그랬것소만 진정하시고 내가 안동력 노래 불러줄까? 됐어라 노래는 무슨 노래로 인연 가슴이 풀어질 것 같으면 이러고 살고 있것소? 그나저나 몽구씨는 저번에 어디 갔다 왔어요? 진강포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순자씨가 어떻게 진강포를 들먹이오? 다 알고 있었어요. 몽구씨가 진강포에서는 짱뚱어잡이로 최고였다고 하던디요? 짱뚱어? 말도 마시오. 그놈 새끼를 잡으면 내가 가만 안둘 것인께 잡을 것이 짱뚱어 말고 또 있단가요? 그날 오후 듣게 가게 문을 막 닫으려는 시간에 몽순이 밥집을 깃뚱해 주었던 바로 그 스님이 황망히 나타났다. 또 오셨네요. 우리야 바람 따라 발길 닿는 곳이 마음의 정처가 아니겄소.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 말씀대로 이제 월남은 잊어불고 몽순이로 승부를 볼랍니다. 잘 아시옵소. 나는 미천한 돌중이라 번명도 석승이라오. 앞으로 자주 뵐지도 모르니 석승스님이라 불러주시오. 석승스님, 오늘 시주는 남은 창거리로 드릴 테니 너무 섭섭해는 생각지 마시오. 섭섭히는요. 미물의 한 끼 동양은 거룩하다오. 내 보답으로 장사 잘 되시라고 불화를 한 장 그려왔소이다. 제목은 달마가 남쪽으로 온 까닭은입니다. 부디 받아주시오. 석승스님, 감사합니다요. 몽구는 스님이 주고 간 달마도를 식당 앞문에 붙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닮아도 제목 아래 자그맣게 찍힌 잡힐 낙관 때문이었다. 석승, 속세명, 한 대성. 오메, 대성이 개새끼가 중이 되어 불었어야? 내 꾸랭이 알 같은 돈 갖고 날라불었던 놈 아니요? 썩을 놈의 새끼. 오브, 정이라 부르리까 닮아도 사건은 그럭저럭 잊혀가던 어느 날 순자는 황몽구의 표정을 곰곰이 살피다가 조심스레 묻는다. 몽구 씨도 성질 낼 줄 압디다잉? 그것이 무언 소리다요? 석승인가 모식갱인가 하는 그 땡추중이 마지막으로 다녀간 날 몽구 씨는 완전히 딴 사람 같던디요?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주방으로 숨었당께요? 40년도 더 지난 일인디 그날 괜히 순자씨 놀래켜서 미안하여 그 땡중 녀석이 얼굴은 삿갓으로 가렸어도 마음까지야 가릴 수 있었겄소 닮아도 그림에 굳이 자기 본명까지 써놓은 걸 보면 나에게 용서해 달라는 뜻 아니었겄소 그때 다시는 안 나타날 것 같던 돌 중 한 대성이 드라마 왕건에 나오는 궁예처럼 목소리를 깔고 마하반냐바라밀다색 즉시공공 즉시색 옴마니밥매움 을 큰 소리로 읍조리며 봉순이 밥집에 또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이는 바로 합장을 푼 뒤 사깟을 조심스레 벗는다 어이 몽구 친구 나네 나요 대성이 자네 돈 띄워먹고 도망간 한 대성 사깟을 벗은 한 대성은 머리칼도 보통 남자처럼 길거니와 전혀 중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허 이게 누구요? 어떻게 된 건가? 몽구는 대성이가 비록 땡초 중일 망정 진짜로 출가를 한 줄 알았으나 그의 실체를 알아차리고는 망연자실 하였다 그동안 자네는 무엇댐시 중흉내를 내고 댕겼던 건가? 자네를 내가 맨 얼굴로 어찌 만날 수 있었겄는가? 그래도 저기 문에 붙어있는 달마도는 내 비록 솜씨는 없지만도 참회하면서 그린 것인께 마음이라도 받아주게 참회는 무슨 그동안 어디서 모해먹고 살았는가 얼굴은 꽤 번들번들한 뒤 그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이 나도 피항구에서 짱뚱어탕집을 하고 있다네 짱뚱어가 피부에 무지하게 좋아 기어코 짱뚱어탕 음식점을 내긴 내 꾸먼 뻥은 여전하고 그날 비내리는 영동포역 앞에서 자네한테 다시 돌아갈까 몇 번을 망설이다가 그때 하필 어서 가자고 울어 쌓는 기적 소리 때문에 40년을 헤맸다네 변명은 안해도 되네 그동안 자네는 말만 더 늘어난 게 아니라 흰머리도 많이 늘었네 대체 나 여기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는가 그런데 옆에 계신 아주머니는 자네 부인이신가 아니어라 나는 따로 사귀는 사람이 있단께요 순자가 정색을 한다 아 그래요잉? 제가 실수를 할 뻔했네요 죄송하구먼요 이 아주머니는 평생을 월남에 간 맹호부대 군인 아저씨만 기다리고 있다네 정의란 즐기기도 하지 이런 사연이 방송에도 나와서 순자씨는 이 근처에서 인기 짱이요 만나야 할 사람은 꼭 만나야 쓰는 것인디 몽구 자네를 이렇게라도 기어코 만나듯이 집착도 번내지만 인연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일세 중을 사칭하고 댕기더니 이제 보니까 자네 진짜로 스님이 된 것 같네 허허 어둠이 서서히 내리는 봄날의 저녁 도심의 상가에도 연등처럼 하나 둘씩 전등불이 켜지고 있었다 그때 봉순이 밥집을 낀 복도 끝 소실점에서 느릿느릿한 발걸음으로 목발을 짚은 노인이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안경을 낀 노인은 마침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묻는다 말씀 좀 물어봅시다 이 근처에 월남쌈밥집이 어디요? 월남쌈 잡수시게요? 어째야 스카이 월남쌈밥집은 없어졌는디 아니요 쌈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러 왔구먼 혹 어디로 가신 건지 소식이라도 아시오? 꼭 만나야 하거든 아 쌈밥집이 아니요요 밥 먹으러 찾아온 게 아니요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러 왔구먼 할아버지 몸도 성치 않으시고 먼 곳에서 오신 것 같은데 저를 무슨 일로? 맹호부대 고상진 하사님을 아시나요? 오메메 뭔일이단가 할아버지가 고상진 아저씨여요? 오메메 어째야 스카 오메메 아 드디어 고상진 아저씨를 여기서 만나네요 언젠가 만날 줄 알았다니깐 순자씨는 참말로 좋겄소 전사하셨다고 했는디 여기 좀 앉아도 되겠소? 오메메 군사오편으로 보내주신 사진대와는 많이 변하셨네요 그동안 어찌 지내셨어요? 순자씨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우연히 순자씨의 라디오 사연을 듣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셨군요 방송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네요 몽구도 한껏 고무되어 거들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나요? 세상도 많이 변하고요 그래도 정의란 것이 참 무섭습니다 고상진 하사님은 우리 전투부대 분대장이셨는데 1972년 앙키저투 마지막 날 안타깝게도 전사하셨어요 제 품에 안겨서 고국에 가면 꼭 전해주라고 순자씨의 사진을 지어주면서 숨을 거두었지요 도인은 세일러복을 입고 찍은 앳된 여학생 사진 한 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순자는 순간 꿈속에서 또 꿈을 꾸듯 한참 넋이 나간 듯 이내 몽구의 품으로 쓰러지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눈물도 길이 있다면 머나먼 송바강을 넘어 고상진 하사의 영혼에 닿을 것 같았다 꽃피는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6부 인연의 끝을 붙잡고 황몽구 없으면 못살듯하던 서순영이 월남에서 막 돌아온 김상사를 결코 좋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몽구는 오십이 다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몽구는 진강포에서 짱뚱어 자비로 쇠빠지게 번 돈을 한대성이 쇠배갖고 날랐을 적에도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다 산딸기처럼 애틋한 순영의 부재가 훨씬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다 몽순이 밥집은 여전히 신앙고낭해서 문 앞에 붙어있는 험상한 얼굴에 닮아 선생도 별 수 없다는 사실이 뼈아팠다 너와 내가 아니면 대체 몽순이 가게는 누가 지킬 것인가 순자는 오십 년 만에 고상진 아저씨의 전사 소식을 들은 후 며칠이 지나도록 끙끙 알른 눈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심각한 얼굴로 몽구를 부르는 것이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아니 무섭게 시리 갑자기 서울말씨를 쓰고 그러시오 순자씨답지 않게 그라고 우리가 언제 인연을 맺었다고 세상에 인연 아닌 것이 있을까요 허허 순자씨도 가짜 땡추 중 대성이 닮아가요 왜 안 하던 말투를 쓰고 그러시나 세상사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 같아요 허허 점점 순자씨 정신 차리시오 내가 누군지 아시겄소 황몽구씨 아니어요 맞아요 황몽구 꿈이 아홉 개나 있었지만 모두 말짱 황이 되어버리고 만 황몽구 놀리지 마세요 이제는 저만의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워메 까깝배 죽겄네 그동안 순자씨는 나를 시험하려고 우리 만회문의 사진관 옆에 꽃집을 차리고 위장 취업을 했던 것이오요 착한 몽구씨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다니 나도 성질나니께 그러지라잉 목소리 깔고 심란하게 이야기하는 까닭이 대체 뭐요 내가 나쁜 년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뭔 말이요 저는 학교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꿈이었어요 부모님은 시골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와 글자도 모르는 아빠는 어찌어찌 하다가 신림동에서 조그만 인쇄소를 운영하셨고 엄마는 근처 대학생들 하숙을 치셨고요 그러셨군요 몽구는 순자의 흐트러짐 없는 서울말시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진강포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잠시 한양인이 된 듯 하였다 꿈 많던 소녀는 고랑포를 다녀오면서부터 산산이 부서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제가 되었을까요? 고랑포 아저씨한테선 소식이 끊기고 K씨에서 올라온 하숙생 오빠에게 마음이 갔어요 원래 고향은 저 남쪽 어느 폭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렵게 말할게요 그런다고 내가 웃을 줄 알아요? 순간 몽구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순자의 겨드랑이에 간지러움을 태워서라도 순자를 웃게 만들고 싶은 충동을 겨우 억눌렀다 순자씨 제발 예전처럼 편하게 좀 말합시다 나까지 이상해지려고 하는구먼 나도 그러고 싶네요 그런데 K광역씨 사람들은 어째 모두 그런다요? 뭐가 왜 그런다요요? 나도 사실 이곳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오빠는 방직공장에 다니는 여동생의 희생 덕분에 자기가 서울까지 유학을 올 수 있었다면서 노동해방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우리 고향 진강포에도 그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빠더러 그날 그렇게 내려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가방 하나 달랑 메고 민주화 시위가 한창인 K씨로 호련히 떠나더니 그해 5월 말인가 어렵사리 그곳 소식을 전해듣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내가 재받은 것 같았어요 그랬구먼요 삶과 죽음은 늘 한 끗 차이 아니겄서라잉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 안 했는디 의자든지 순자씨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려고 그랬구먼 다행히 순자는 인내심 많은 몽구의 등청으로 금세 명랑성을 되찾는 듯 했다 오후 4시 반 전국의 모든 식당 이모님들이 잠들 시간 몽구는 순자의 눈치를 살살 살피며 세상에서 제일 착하게 생긴 가수 김국환의 명곡 타타타를 흥얼거렸다 니가 나를 모르는디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롱 7부 그리움은 낯달로 떠오르고 황몽구와 한대성과 서순영은 진강포구가 바라다 보이는 장사리바을에서 같은 해 태어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날이면 날마다 유년을 함께 보냈던 사이다 처음에는 그들 사이에 남녀가 따로 있었겠냐만 때로는 삼각형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스무살 넘어 성년이 되자 순영은 마산 H합섬에 다니게 되었고 몽구와 대성은 고향에서 방위 근무를 하면서 휴일 때는 짱뚱어자비로 쏠쏠한 재미를 붙이던 때였다 추석을 맞아 고향에 돌아온 순영은 참 오랜만에 몽구랑 둘이서 개망초 꽃이 하얗게 흐드러진 저수지 뚝을 거닐며 추억에 젖었다 하필 대성은 방위 야간 근무라서 그날 밤은 함께하지 못했다 그의 겨울 순영이의 몸에 애가 들어선 것은 순전히 추석 전날 밤 교교히 떠오르던 둥근 달 때문이었고 다음의 봄 급작스럽게 순영에게 혼산날이 잡히고 만 것은 순영이 부모가 안달복달한 결과였다 이웃마을 김상사에게 억지로 시집을 간 순영은 그의 가을 아들을 낳았으나 이듬해 남편은 월남전 고협제 후유증으로 죽고 말았다 이런 심란하고 마음 잡히지 않는 삶을 견디지 못한 봉구는 고향을 떠나 대성이와 짱뚱어탕 식당을 함께 차려서 마음을 다잡고 싶었던 것이다 비록 그렇게 믿었던 대성이놈한테 구렁이알 같은 돈을 다 털리고 오갈 데가 없었으나 고향에는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고향 소식은 일부러 모른 채 하는 것이 그나마 우연히 되었다 서울 서대문구 녹번덩 로터리 몽구네복도장 가게로 왼 젊은이가 찾아온 것은 몽구 나이 50이 되던 해였다 아저씨가 황몽구 씨 맞나요? 그런데 누굴까? 예 저는 김병우라고 합니다 고향은 진강포고요 진강포? 몽구는 하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지명 같아서 진강이라는 말이 무진장 낯설었다 자네가 태어난 마을 이름을 알고 있는가? 대원리라고 들었습니다 장사리 옆 마을 대원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뭔 일로 나를 찾아왔을까? 어머니께서 한번 찾아가 베라고 해서요 그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제? 예 서순영입니다 한자는 순할순에 꽃뿌리영을 쓰십니다 서순영? 나는 그런 사람 모르네 아저씨랑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고 아저씨가 30년 전인가 추석 전날 밤 저수지 뚝에서 엄마 머리에 하얀 개망초 꽃을 꽂아주셨다고 하던데요 나는 다섯 살까지만 장사리에 살아서 그 이유는 나도 모르는 일이구먼 엄마 이름도 기억 안 나고 혹 한대성이면 몰라도 아 예 대성이 아저씨가 문구 아저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니 한대성을 젊은이가 잘 아는가? 예 대성이 아저씨는 제 아버지와 다름이 없어요 제 친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많이 편찮으실 때 대성이 아저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요 시방 자네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 대원리에 그대로? 아니어요 제가 KC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무속인이 되셔서 지금은 월출산 산자락 조그만 암자에 계세요 늘 달이 그립다고 하시면서요 아 그렇구먼 흠 기왕 왔으니께 엄마한테 이 말만 전해주게나 나도 늘 달밤이 그립다고 8부 가위 없는 바다를 밟고 황몽구는 서울 막 올라오자마자 빈털털이 신세가 되었으나 그나마 목도장 새기는 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손재주 때문이었다 어릴 적부터 짱뚱어 채닦기용 어구 등 별의별 도구를 손수 만드는 것은 물론 진강포 백사장에서 놀이를 할 때면 파도에 밀려오는 크고 작은 갖가지 조개 껍데기로 철못으로 꽃그림을 예쁘게 새겨 넣어 순영이 목에 걸어주곤 하였다 그날따라 몸이 청근이어서 평소보다 일찍 몸순이 밥집 마무리는 순자에게 맡기고 숙소에 돌아와 바로 잠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호라비용 원룸 창문으로 비쳐드는 달빛에 젖은 탓이었을까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쯤 고향 저수지 두 개는 개망초꽃이 만발해 있을 텐디 산딸기 그림이 새겨진 주개 목걸이를 유독 사랑스러워하던 순영이 그날 밤 둥근 달빛에 젖어 순영이 목돌비에 수줍은 듯 피어나던 산딸기꽃 순간 몽구는 월출산 암자에서 조황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환영을 보았다 설빛든 잠결에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순자는 필요 이상으로 명랑해져 있었다 몽구씨 어째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어젯밤에 뭔 일 있었어요 언제는 내가 팔팔 헷간디 대성씨랑 싸움 하면 누가 이겼나요 제발 부하 돋구지 말고 쩌리 가불어 엄마 왜 화를 내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순자씨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소 무엇이 안 맞아요 무엇이든지 그러면 그동안 나랑 어찌 살았어요 그것이 산 것 시간 뒤 봉순이 밥집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가도록 개업한 첫날부터 두 남녀의 관계는 늘 그러했으나 이려 그것이 그들의 숙명성을 더욱 짓게 하였다 전국의 식당 이모님들의 시간이 되어 순자의 눈꺼풀도 스스로 감길 무렵 문득 목탁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순자씨 순자씨 잠깐 눈을 붙이면서 무언 잠꼬대다요 몸을 으스스 떨던 뒤 땀까지 흘리고 내가 꿈을 꾸던가요 무서운 꿈을 꾼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때 스님 한 분이 가게 문 앞에서 묘한 탁발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 길에서 풀벌레들 슬피우니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이 발길 따라오던 속새의 불결도 억겁으로 사라지고 멀고 먼 뒤를 보면 부르지도 못할 이름 없는 중생들이여 봉구는 대성이가 심심하다 못해 자기를 놀려주려고 그런 줄로 알았다 야 인마 니가 변장하고 목소리 깔면 내가 모를 줄 알고 자식 스님은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장중한 목소리로 또 노래를 부른다 말리길 파도 너머 위태롭다 돛단배여 꿈은 밀려나고 속새로 달아나던 새 북소리 생로병사 깊은 번내 어찌할꼬 아니 보자보자 하니까 저놈의 새끼가 뭔 옌병이여 제수대가리 없게 몽구가 대뜸 스님의 사깟을 벗기려 하자 스님은 던지시 한걸음 물러서며 정중히 이른다 소승은 월출산 무봉사 주지에다 나무 관세음보살 뭐요? 대성이가 아니요? 속새 이름이야 대성이면 어떻고 필승이면 어떻겠소? 저기 안양시 어딘가에 오필승 복사님이 계시다던디 웃음과 울음이야 한 끗 차이지만요 유리병 속에 갇힌 새의 울음만큼 슬픈 소리는 없겠지요? 발발타사발타 따마비타불 이제 알아무거 쓰니께요 염불은 그만하시고 얼른 가시오 소승의 임무가 아직 남았소이다 그것이 뭔디요? 스님은 말없이 바랑 속에서 뭔가를 꺼내어 몽구한테 내밀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빛바랜 목걸이였다 몽구가 순영에게 만들어준 바로 그 산딸기꽃 조개껍질 목걸이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던 순자는 넋이 나간 것 같은 몽구의 옆구리를 찔렀다 얼른 받으라는 신호였다 나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한테 돌려주시오 세상 모든 것은 애초부터 주인이 따로 없다오 단지 누군가의 품에 잠시 머물 뿐 그래도요 순영씨 목에 있어야 할 목걸이가 무슨 영문으로 순임 품에서 나온다요? 허허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서순영 보살님께서 눈을 감으며 황몽구씨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했다오 나무관세음보살 황몽구와 박순자는 진강포 장사리 바닷가 모래밭에 마주보고 섰다 몽구의 손에는 순영에게 걸어주었던 조개 목걸이와 김 상사의 똑 쓴 군번줄이 들려있었고 순자는 고상진의 부대원이었던 백발노인이 건네준 소녀적 흑백사진과 하숙생 오빠의 딸근 엽서를 품에 안았다 해원의 시간이었다 울어요? 그러면 웃을까요? 붉은 가슴 도요새 한 마리 가해없는 바다를 밟고 두 담요를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김 추자가 부른 올람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 상사는 웃으며 돌아왔는데 박순자의 첫사랑 고상진 하사는 빛바랜 흑백사진만 되돌려 주었군요 황몽구가 첫사랑 서순영에게 만들어주었던 산딸기 조개 목걸이도 50년 만에 되돌아왔군요 황몽구와 박순자는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진강포 장사리 바닷가에서 돌아와 몽순이 밥집은 잘 운영하고 있을까요? 몽순이 밥집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살 만큼요 황몽구와 박순자의 캐릭터 저는 매력적입니다 몽순이 밥집에 찾아가 막걸리를 마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싶군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낭독을 허락해 주신 작가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작품으로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